솔라 시도 솔라 시도 와우 안녕하세요 솔라 시도 솔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진짜 솔라 시도 사상 정말 굉장한 프로젝트 역대 끝까지는 아니지만 오늘은 바로 서핑 시도를 하러 갑니다 바로 어디로 가느냐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호우 일단 짐을 먼저 풀고 짐을 먼저 풀고서 오늘도 역시나 동료 1님이 같이 제주도까지 와줬어요 박수 짝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서핑을 하러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꾸며 보려고 했는데 아예 처음이라서 좀 약간 쓸린다는 소문을 듣고 제 몸은 소중하기에 이렇게 철통 보완을 하고 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저한테 서핑 강습과 서핑 같이 이제 즐기러 갈 저의 프렌드 중학교 친구 예스 이런 옷 입는거 맞지? 맞지? 샀어 어 샀어 이제 제주도가 지금 또 해가 세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주도로 얼른 놀러 오세요 제주도로 놀러와 제주도송 제주 제주 제주도로 소모 무ífic 좋아요 와 원래 이곳이 되게 파도가 작고 갈도 닿고 아 입문하기에 되게 좋은 스팟 아 입문하기에 좋은 스팟 구독! 좋아요! 진짜 크겠다! 여기 진짜 좋다! 원래 이곳이 되게 파도가 작고 발도 닿고 인문하기에 되게 좋은 스팟 인문하기 좋은 스팟 여기가 이름이 뭐야? 사계해변 사계해변? 사계 이 노래 많이 나오겠다 그치? 그건 아닌가보다 오늘의 탓이 파도입니다 오늘 탈 파도 기다려라 이 파도 놈들아 두 분은 많이 친했어요? 저희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우리를 대가족이라 불렀어요 아 그래요? 크로 이름이 대가족이에요? 크로 이름이 빅패밀리 비에프였어요 비에프 왜요?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촌스러워요 이렇게 보드 위에 앉으시면 안 돼요 어 네 어 죄송합니다 이 핀으로 이 핀으로 파도를 탈 수 있는데 핀이 중요한 거 그래서 보드를 넣을 때도 사실 이거는 뒤집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몸은 여기에 힘을 주고 팔만 정면을 보고 팔만 하는데 팔로 물을 이렇게 내가 움켜쥐고 치고 땡기고 고양아 그러면 고양아 보면은 저 깨지는 지점이 저 깨지는 지점이 보면은 일정적이에요 나 좀 앞쪽에서 뒤에 너울 들어오지 너울이 오다가 어 저 사람 얘가 깨지지 어 이렇게 깨지기 직전에 나도 파도를 잡아서 일어서는 고양아 그거를 이제 테이크오프 테이크오프 이제 패드인가? 연습 한번 봐야 돼 저기로 그냥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기로 빨리 가고 싶은데 다리는 모으고 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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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패들 할 때 중요한 거 또 어디 봐 봐봐 어 이걸 더 들어야 돼 상체를 번쩍 이것도 힘들다 어 이렇게 근데 몸은 차지한 가만히 이렇게 패들 그렇지 패들 하나가 이제 뒤에서 파도가 오면 테이크오프를 할 건데 테이크하는 순간에 내가 말해줄부터 푸시 자세를 해 그렇지 접고 그 다음 왼발 오 그 상태에서 일어나 오 좋아 더 낮춰야지 오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에 나 왜 울냐? 나 왜 울냐?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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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깝다! 어! 이건 이모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겨우 워우 와우 와우 서핑 아우 어떻게 서핑 시도는 어떻게 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쓴 거 제가 쓴 거 보셨어요 제가 쓴 거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인 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운전한 거 이거 성공이죠? 성공인가요? 성공! 네, 제가 지금 총 3번을 신울레스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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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용왕민들 중에 또 한 분께 제 선물을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몰골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역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줌은 조금 힘들고 어쨌든 오늘 서핑 시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제주도로 오세요. 같이 서핑해요. 우리 용왕민들. 이제 시도가 끝났습니다. 지치네요. 제가 다음에는 더 멋진 시도로 돌아올게요. 안녕.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하면 뭔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끼가 막 막 슥. 저희 막 장기자랑 막 춤추고. 춤추고. 나 그런 거 안 했어. 아니야, 기억 안 나. 춤, 춤 연습하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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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다고? 어. 누구랑? 나도.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노래 부르는 척.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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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